사랑의 주님, 주님의 영광과 종기를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자녀를 주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다음 세대를 통해 마지막 부흥과 주님 다시 오실날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의 유업의 삶으로 이전에 없던 새 찬양으로 주님만 눕히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애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삶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영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 담대함과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때때마다 돕는 자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